안녕하세요 스펜서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프리퍼런스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OpenGL 탭에 보시면 UV 에디터 안티알레싱 항목이 있는데 안티알레싱을 사용하실 경우에는 체크를 켜고 안티알레싱을 끄고 작업하실 경우에는 체크를 끄시고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파일에 보시면 링크 에셋 프로젝트라 그래서 프로젝트와 이제 에셋들 웹에서 가져온 파일들이나 재질에 들어가는 이미지들 같은 경우를 에셋이라고 하는데요 이것들을 어떻게 연결시킬지 그래서 항상 프로젝트를 저장할 때 물어보도록 디폴트로 설정이 되어 있고 항목이 세 가지가 있는데 프로젝트 위치로 에셋들을 복사하는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얘는 절대 경로를 사용하도록 설정이 되고요 보통 디폴트로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커뮤니케이션에 보시면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던 퀵스타트 다일로그를 시작할 때 활성화하도록 옵션 체크가 되어 있는데 얘를 끄면 시내어 코디를 실행할 때 퀵스타트 다일로그가 뜨지 않습니다 그리고 렌더러 프로 렌더 보시면 위쪽에 컴파일 쉐이더랑 클리어 쉐이더 캐시라고 있는데 이건 뭐냐면 버튼을 눌러 볼게요 프로 렌더를 작업을 하실 경우에 보시면 프로 렌더는 이제 쉐이더를 컴파일링이 마쳤다 그래서 이제 렌더링 할 준비가 되었다는 뜻이거든요 Cineo 4D에서 작업된 쉐이더를 프로 렌더를 렌더링 하려면 프로 렌더 쉐이더 방식으로 컴파일링을 한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렌더링 하기 전에 먼저 컴파일링을 한번 하고 난 뒤에 렌더링을 하게 되면 렌더링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이 버튼이 추가가 됐고요 그리고 작업하시다가 쉐이더 캐시를 초기화 할 수도 있어요 쉐이더가 너무 용량이 커졌을 경우에는 클리어를 눌러서 초기화해서 다시 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프리퍼런스 두 번째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프리퍼런스 세 번째 신기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